안녕하세요 마리맘 인사드립니다. 다들 평안하시죠? 입니다. 이번 한 주간도 모두들 승리하세요. 마리맘은 오늘도 밀린 분갈이를 하였습니다. 제가 키우고 있던 것 중에 간 군민이들이 절대로 포기가 못해서 새로 드린 아이들인데요. 제가 키웠던 누다가 엄청나게 예쁜 색감이어서 자랑자랑 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가버려서 다시 드렸답니다. 근데 분갈이 하는 게 굉장히 재밌고 신나는 일이었는데요. 요즘은 그렇게 신나지가 않아요.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옥상 올라가서 갈 때마다 죽어가는 화분들 엎우고 그거 데리고 또 화분 가져오고 화분은 엄청 쌓였는데 분갈이가 빨리 안 돼서 문제입니다. 분갈이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깨 아프고 하기 싫은 일이 돼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미루다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막 대충대충 돼요 분갈이가 저거 보세요. 핀셋도 가지러 가기 싫어서 옆에 있던 가위로 가위로 흙을 쑥쑥 집어넣고 있어요. 또 음... 모습이 예뻐지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기대하는 것보다 음... 그냥 없으니까 다시 이제 해놓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고 잊혀지지 않는 거는 제가 키웠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요. 식물인데도 내가 빨리 이걸 이렇게 키워서 또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분갈이 하는 거지 이 아이가 예뻐 죽겠어!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이거는 자수정이라는 다육인데요. 자수정도 처음 키워봅니다. 저는 그냥 우연히 자수정이 뭐야? 하고 들여봤고 이게 물들면 아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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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렸어 흔들렸어요. 죄송합니다. 그래서 그냥 음... 이게 자수정인가? 자수정인가? 흑장미인가? 헷갈리우스? 어떡하지?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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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보면 알아요. 자수정은 쌍두였어요. 아이고 흑장미네. 죄송합니다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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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다니까요. 제가 요즘 정신머리가 가는 예전에 제가 흑장미를 두 개 키웠는데요.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요. 조그만 거였는데 엄청 제가 애지중지 키웠고 또 자고 나서 떼서 분리시켜서 또 또 한 개가 더 생겼고 더 생겼고 이랬는데 그 아이들이 살랑살랑살랑살랑 천사의 날개를 다고 다 날라갔어요. 제가 싫다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꽃님TV님한테 선물 받은 극장미에요. 제가 살려고 했는데 꽃님님이 먼저 찜해서 절 주셨답니다. 꽃님TV님 잘 키우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도 오늘 분갈이를 했고요. 저는 받은 즉시 식물을 분갈이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며칠 기다렸다 하는 거는 이건 마리맘이 아닌겨 이상해진겨 그리고 요럴 때 해놓는 게 해서 잘 놔두면 봄에 이제 뿌리 활착이 더 쉽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해요. 까망이로 물들기를 엄청 기대 기대하면서 그때만을 바라보면 그러고 분갈이 하고 있답니다. 분갈이를 요번에는 뭐랄까 벤바디스네요. 벤바디스 맞니? 맞니 안 맞니? 말을 해라이? 맞네. 아 이 벤바디스는 미르스가드님이 보내주신 건데요. 미르스가드님이 벤바디스랑 수연이랑 보내주셔서 수연은 조금 말라있어서 분갈이 후 물에다 풍덩 저면 담가 놨답니다. 벤바디스도 이렇게 큰 아이는 처음이에요. 저는 조금 조금 조그만 아이로 사가지고 굳히면 더 작아지고 그렇게 제가 손가락이 아파서 손마디가 아파서 큰 화분들을 선호하지 않았는데 지금 새로 저희 집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. 화분 다육이들이 다 커요. 제가 키웠던 이름 콩분, 미니분 이런 아이들보다는 완전 큰 태품들이에요. 다 그래서 낯선가봐요. 저 아이들을 달궈서 더 달궈지면 이제 더 조그매지고 색도 벤바디스도 핑크빛이 돌 때까지 이렇게 예쁘게 달궈면 됩니다. 요즘 날씨 때문인지 주변에 미세먼지 때문인지 마리맘이 감깃기가 계속 안 가면서 몸살 상태가 너무 오래가고 있네요. 아이고 이러다가 유태기 다태기는 절대 안 올 거예요. 유태기가 뭐냐 유튜브 권태기 다태기는 다육이 권태기 근데 다태기는 안 오고 유태기가 약간 오는 것 같아요. 몸이 힘들고 많이 보낸 후유증인 것 같기도 해요.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생각이 나네요. 키웠던 애들이 그게 한두 개면 한 열 개, 순 개까지만 그랬다 해도 잊어버리기가 빨랐을 텐데 몇 백 개를 그러고 잊어버리고 나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. 이게 자수정입니다. 흑장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. 흑장미 혹시 흑장미에서 태어난 교배종은 아닐까요? 흑장미하고 자수정하고 이름표가 없으면 생각을 못 할 거예요. 가위로 어디로 이렇게 쑥쑥쑥 해야 되는지 괜찮아요. 뿌리는 안 다치게 할 수 있어요. 오늘 또 그냥 하지 못했던 분갈이들 열심히 했고요. 일할 때는 그냥 일에만 집중하는 말이 맘이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와서 말 시키는 것도 조금 싫어해요. 특이한 성격은 아닌데요. 일에 집중할 때 누가 주변에서 말 거는 걸 조금 싫어해요. 그거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성격이랍니다. 뭐를 하나 잡으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래서 아마 제가 고달픈가 봅니다. 제 몸이 그러니까 어른 다육이들도 봄이 오면 천천히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되는데 한 번 갈 때마다 몇 시간씩을 그걸 그냥 다육이 빼고 흙 업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요새 조금 몸이 힘드네요. 그래서 주절주절 하요소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누구한테? 우리 구독자님들한테요. 정말 웃기는 말이 맘이지요. 아이고 예쁘다 예뻐 너무 예쁘다. 감사합니다. 주절이 들어주셔서요. 고운 밤 되세요. 고운 밤 되세요.